주하늘 우는 하나 웃음은 다르네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사랑의 눈을 서로 견뎌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현재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는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릴 통해 변할 가시네 부족한 일수로 찬양하게 하시네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네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주 안에 우린 하나 모든 모습은 안아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사랑의 눈을 서로 견뎌 사랑과 사랑의 눈을 서로 견뎌 나스함으로 보듬어 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현재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는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오늘 인천CBMC 1500회의 날을 맞이해서 인천CBMC 날을 선포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동안 모든 험난했던 세월을 이기고 승리한 우리 형제 모든 분들께 축복을 보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천CBMC를 축복하셔서 놀라운 사명을 앞으로 계속해 맡겨주실 것입니다 축하합니다 이제 명풍도신 인천에서 국제도신 인천에서 경제성장과 함께 CBMC의 발전과 부흥을 우리 함께 비전을 실천하기 위해서 더 뜨겁게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우리 CBMC가 되고 전국에서 제일 먼저 가는 우리 CBMC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고 기도하십니다 오늘 함께 참여해주시고 수고해주신 모든 임영원 여러분 회원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우리 사업장이 하나님을 위해 크게 성교에 앞장설 수 있는 그런 기업이 될 수 있도록 빌어맞아 주십시오 계산제 화이팅! CBMC 인천의 날을 기념하면서 그동안의 10회 준비기도회를 가지고 전 지혜자님들과 스태프님들이 기도를 하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아름답게 마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준비위원 모두 우리 회원들의 기도회 덕분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회원들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1500회로서 우리가 끝나는 것이 아니고 2000원을 강요해서 열심히 달려가십시오 특별히 오늘 5개의 지회와 1개의 토론팀이 파송되고 정말 감사드리고 정말 감사드리고 크게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새 역사를 오늘 우리 금년 한 해 동안 정말 일으켜나가십시오 부산지는 내게 주소서 그날을 주소서 그날을 주소서 그날을 주소서 말씀하신 이제 내게 주소서 말씀하신 이제 내게 주소서 이제 내게 주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시하리라 그 땅을 시하리라 그 땅을 시하리라 아멘